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 증원 배정을 멈추면 국민 보건 핵심 역할인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소송전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정부의 2천 명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의대생, 교수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제한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화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정부 손을 들어준 2심 재판부 판단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불허한다며 이렇게 결론 내린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우선 증원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는 건 의사가 모자랄 거란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 보건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내년 늘어나는 증원은 한 학년에 불과해 의대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질 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증원을 전제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의대 재학생들에 한해서만 소송 자격이 있다고 본 판단도 맞다고 봤습니다. 결국 의대생들의 신청인 자격을 인정하더라도 집행정지를 멈추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의료계 소송전에 대한 첫 대법선고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명시적인 판단이 나오면서 의료계관엔 집행정지 사건들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관엔 집행정지 신청이 10건 넘게 계류 중인데 대법원 판단을 따라 기각, 각하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이채연입니다.